안산 중후 S 클래스토 퍼스트의 가격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역지도를 놓고 안산시의 현재의 기존 아파트들의 3.3제곱미터당 가격 수준을 한번 가늠을 먼저 해보셔야 되겠죠. 과천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과천은 3.3제곱미터당 5,731만원을 2011년 1월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울의 자치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강남구 서초구 바로 그 다음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가격 수준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과천은 높은 상태이고요. 절대적인 강남과의 접근성, 지도상의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준강남권으로서 가격이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서울 중심지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광명시와 안양시, 하지만 광명시가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광명시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의 가격 상승의 그러한 요건들, 그 절대적인 공식을 잘 따르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새 아파트의 공급, 그리고 KTX 광명 역세권을 비롯한 주요 교통 노선의 개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거리상으로 동일선상에 있는 안양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 구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과천에서 안양군포가 4호선으로 현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군포는 과천의 영향을 받는 그런 가격의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연수구를 먼저 살펴보실까요? 연수구는 송도죠. 송도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서울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만 놓고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개별적인 분석을 해보셔야 될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화해서 보시면 안산과 시흥시가 가장 근접해 있는 두 개의 도시로서 비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산은 단원구와 상록구로 나눠져 있고 단원구의 가격이 더 높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원구와 시흥시를 비교를 해보시면 시흥시 전체 평균은 단원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흥시의 서해선을 따라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장현지구의 새 아파트들은 단원구 중심지의 새 아파트들 가격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두 지역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 비교는 정확하게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광역지도를 통해서 각 포인트별 3.3제곱미터당 가격 수준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안산시 단원구에 안산중흥해스클래스 더 퍼스트가 들어오게 되는 단원구의 시세가 얼마만큼 더 상위 지역에 매겨지고 있는 가격과의 격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안산 내부로 들어와서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 대상 아파트를 찾아서 거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중흥해스클래스 더 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남단쪽에 위치해 있는 현재 안산시의 대표 아파트들이 되겠죠. 중앙역에 가깝게 있는 힐스테이트 중앙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6억 1750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억 8750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초지역에 가까운 초지역 메이저타운 푸르지오 메트로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 6억 그리고 84제곱미터가 8억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는 상태죠. 이 두 개 단지의 가격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은 이 안산의 신축 아파트 중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지들 84제곱미터는 약 8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대비 약 75% 정도의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산 중흥 S클래스 더 퍼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단 쪽에 있는 시흥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장현지구의 새 아파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흥 장현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 84제곱미터가 7억 9,190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의 대표 아파트들 84제곱미터와 가격이 유사하죠. 그리고 시흥 능공력 제일 풍경체 이 단지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5억 9,565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개 단지의 차이점을 체크를 해보자면 시흥 장현 금강 펜테리움은 시흥 능공력에서 상당히 가깝게 있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로서 손색이 없는 단지이고요. 시흥 능공력 제일 풍경체의 경우에는 단지명의 시흥 능공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시흥 능공력에서 꽤 거리가 있습니다. 거의 안산중흥엑스 클래스 더 퍼스트에서부터 출발해서 선부역까지 이동하는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거리가 좀 있는 단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흥 능공력 제일 풍경체의 현재 가격과 안산중흥엑스 클래스 더 퍼스트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시흥 장현 금강 펜테리움 역세권 아파트 가격 약 8억 원 대비 여기서부터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능공력 제일 풍경체의 8사제곱미터 약 6억 원의 가격 약 75%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역세권 아파트 대비 약 75% 정도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대표 아파트들 가격에서부터 추출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표로 놓고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제곱미터의 안산중흥엑스 클래스 더 퍼스트의 분양가격은 5층 이상의 층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6,700에서 4억 8,100만 원으로 현재 공급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의 경우에는 3억 5,400에서 3억 6,100만 원으로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 이후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겠죠. 입주 이후의 시세, 미래 전망치를 반영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의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대로 적용했을 때의 시세는 일단 84제곱미터 6억 원으로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시흥 장현지구의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유사한 그런 단지의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6억 원 정도에서 시세를 보시면 충분하겠고요. 그리고 59제곱미터는 통상 안산의 타 단지의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의 가격의 편차를 비교를 했을 때 약 75%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매겨진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4억 5천만 원 정도를 시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가격과 시세의 차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마진이 되는 것이겠죠. 그 차익폭은 59제곱미터의 경우에 약 1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의 약 1억 2천만 원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현재 안산의 그리고 시흥 장현지구를 비롯한 일대 신축 아파트 시세의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관점으로 평가를 해본,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치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은 지금의 안산의 기존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역시나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과 그리고 보합과 하락 세 가지로 나눠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하신다면 상승 쪽에 저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안정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가격의 또 시장의 구조입니다. 먼저 KB20개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지난 1년치의 변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까지의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을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여름을 지나면서 가격 상승률이 좀 더뎌졌다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6월까지의 상반기에 급격한 상승은 많이 보도가 됐었던 대로 비규제 지역인 그 시점에서의 풍선효과를 노린 상당 부분의 투기 수요가 만들어낸 결과치다라고 해석을 내리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6월부터 투기과열직으로 지정이 되었고 6월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변동은 이제는 풍선효과를 노린 투기 수요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실거주 수요가 만들어내고 있는 가격의 움직임이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가격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약 11.4%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가격 상승률이 중요하겠죠. 7월 이후 상승률은 4.51%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번에는 전세가격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의 전세가격은 정체에 있거나 아니면 월별로 약간씩 낮아지거나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시기가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졌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7,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전세가격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계신 겁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전세가격 지수 막대 그래프의 양상이 시각적으로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제가 아파트의 가격의 건전성이라든지 지금이 매수하기에 적정한 타이밍인가 매수 시점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의 지표가 전세가격과 그리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 전세가율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하반기에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5.29%로 매매가격의 상승률 4.51%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수 시점으로서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 단계에 돌아서서 바로 그 이후에 다음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 적정한 가격 구조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격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격 지표를 같이 놓고 본 전세가율 지표를 보시게 되면 상반기에는 전세가격의 변동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기 수요에 의한 매매가격의 상승만 지속되다 보니 전세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투기과율직으로 지정된 이후에 실거주 수요가 압도하는 그 하반기의 모습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세가율이 전세가격 자체가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매매가격의 상승세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세가율 70% 이상이라면 매매 전환 수요가 발동을 해서 그 시점 이후에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가격 구조, 시장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청약에 앞서서 내가 당첨됐을 때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 가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적정한 내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려면 기존에 이미 만들어졌던 주변에 안산 신축 아파트들의 시세 움직임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미리 잡아드렸던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1억 원에서 1억 2천 정도의 안전마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안산의 다른 아파트들의 시세 움직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충분히 지금의 가격보다도 한 단계 더 올라선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억이나 1억 2천 정도 안전마진 그 이상을 청약에 당첨됐을 때 기대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안산 중우에스클래스 더 퍼스트의 가격 평가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성을 따져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청약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 내가 청약에 앞서서 미리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체크를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다른 단지들보다도 특별공급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나눠봤을 때 59제곱미터의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서 특별공급과 관련된 제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를 나눠봤을 때 주변에 각 평형별 공급 상태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나한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 두 번째 파트에 이어지는 강의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리 3 감사합니다.